제라톨, 그대는 제임스 웨이너에게서 젤라가 중추석을 받아와야 하오. 나의 병력은 아둔의 창을 다시 가동시키겠소. 아둔의 창은 다가올 전투에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전함이 될 것이오. 태사다르의 그림자가 그대를 감추어 주길. 공허의 구도자가 파괴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저그다. 암흑 전무관님을 보호해라. 흠, 이 지역에 있는 저그는 모두 제거 됐을 테는데... 추적자들이여. 서둘러 근처의 연결체 지점으로 이동해 형제들에게 경고해라. 난 좀 더 조사해봐야겠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도 사방위적이다. 조심해서 전진하라. 흥미롭군. 저 균열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지금은... 흥미롭군. 흥미롭군. 내 심장이다. 좋다. 흥미롭군. 뮤탈리스크다. 입자 분열기로 집중 공격해라. 흥미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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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흥미롭군. 제완자의 종종. 아르타미스님을 구해야 합니다 암흑정무관 제라툴리 저는 칼라이 계급의 카락스입니다 친구 카락스야 이 연결체를 최대한 신속히 구축해야 하네 모두 모르게 공허수정탑 이건 나의 메가짐 형제들을 소환할 수 있겠군 암흑정무관이시여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베라쿠 심판의 시간이다 나는 우리는 내 능력을 원하는가 아무도 모르게 공허수정탑 류기 어둠 속에 있다 은근히 던피었다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심판의 신은 빨라쿠 아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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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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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만을 못하는 게 무슨 소리야... 이승돌 미국의 성격은 ! 이물질수록 흥려한 선택이군. ketchup 내 목숨을 마요ástico 너의 능력을 원하는가? 에이 세븐디스 흥미로건 제라톨 그대의 존재가 느껴지오 칼라가 분노로 가득 찼소 나의 정신이 흡수되고 있어 아르타니스 견뎌야 하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네 너의 목숨 의미가 용적도 없다 내가 구원해 주마 아르타니스 아몬 어둠의 신이 이곳 아이어에 있다 그가 칼라를 조종하고 있어 기사단은 장악당했다 우리의 내가짐은 신경상을 끊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형제들이여 이 광기를 멈추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다 발차 발차 숫자 무겁다 아르타니스에게 가야한다 너무 늦게 도착하지 않기를 틀린다 왕강의 속삭임 구원의 속삭임이 총장할 그의 본무 광기 에레라톨 그대는 혼자요 그분께서 주시는 장악을 거부하지 마시오 난 구원의 길을 찾아라 숫자 그의 그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싸우기 아르타니스 아몬에게 굴복하지 말게 끝없는 제목 아몬이 칼라를 타락시켰네 그 신경상을 통해 그댈 조종하는 것이야 심경섭을 제거해야 하는 심경섭을 제거해야 하는 아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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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몬이 이 육체와 코토스는 모두 나의 것이다 왕가진 순환을 끊겠다 너는 날 막지 못하리라 내 목숨을 하여이 이 육체와 코토스는 모두 나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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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용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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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